초아라인 댄스 튜토리얼 터치, 히치, 터치, 히치 포드락 스텝, 왼발 포워드, 오른발 비하인드, 왼발 포워드 섹션 1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발 락킹체어 포드락, 리커버, 뺑락, 리커버, 맘보 스텝 포드락, 리커버, 트게더 박수치시고 스톰 하시면서 같이 동시에 치시는 겁니다 왼발 락킹체어 포드락, 리커버, 뺑락, 리커버 포드락, 리커버, 스톰 박수 네, 트게더 하시면서 박수치시면 되고요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쪽으로 위브 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락, 리커버, 크로스 왼쪽으로 이브 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락, 리커버 왼쪽으로 4분의 1 쿼러턴 하시면서 투게더 자 이때 왼발 사이드락, 리커버 하실 때 왼쪽으로 4분의 1 쪽으로 먼저 돌리신 다음에 투게더 하시면 스텝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섹션 3 카운트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알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라인댄스 하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Bye Bye